자 다음은 비상 독수처럼 비상해라 삼성화재 과연 11월달에 어떠한 신상품이 나왔는지 저 보호만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격차 따라올 수 없는 간극을 벌리다 365호 고고 새로고침 출시가 되었구요 5년에 당뇨병이 없다며 365로 5%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정 뇌심장 특정 진단 후에 10년간 치료비용을 더하구요 10년간 최대 5억 그래서 수혈중 급여 비급여 모두 다 된다 그 점은 똑같습니다 저렴한 보험료 삼성 19,249원 타산은 36,000원 삼성이 좀 더 저렴하다 운전자 보험도 개정이 됐죠 선지금료 확대가 됐고 보장 범위도 늘어났다 더욱 커진 보장으로 더 큰 안심을 선사하다 당뇨 없는 유병자는 삼성으로 와라 왜 와야 될까요 한번 봐볼게요 당뇨 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365호에서 5호에요 5호가 없으면 365호 간편 보험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365호 새로고침 인수가 똑같다 똑같아요 365호 새로고침은 남병과 똑같다? 똑같다 365호 새로고침 보험료가 더 싸다 이게 정답이예요 당뇨 없으면 365호 고침으로 고혈압 고지혈 환자는 365호 더 쉽게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제 얼굴이 보이면 또 집중이 안되니까 제가 일부로 설명만 해드린거에요 얼굴은 좀 있다가 포샤시아 얼굴은 좀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건강체 보윤중인 약을 고지해야 되구요 365호는 비싸게 가입을 해야 돼요 365호는 고고 새로고침은 약물 고지 없이 365호 5%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화제 365호는 타사 대비 이렇게 9%부터 20%까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삼성화제 간편 보험이에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입원수술 재검사 똑같죠? 6년 이내에 입원수술 5년 이내에 입원수술 다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습니다 입원수술은 네 그리고 위에서부터 5년 이내에 중증 질환 진단 입원수술 5년 이내에 장료병 5년 이내에 중증 질환 중증 질환 진단 입원수술 부분 그리고 이런 것도 모두 다 일단 거의 다 비슷하게 똑같습니다 네 삼성화제 365호에서 오는 당뇨가 없으면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만성질환의 증가에 당신은 준비가 되셨나요? 대표 만성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이런 거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 만성질환으로 진단 후에 관리가 안되며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관 손삼이 혈정 발생 이런 것도 중증 질환 발생 합병증 이런 것도 매우 무시 못하죠 더 많은 치료병이 발생이 돼요 82.7세 그래서 만성질환 환자라면 큰 병 생기 전에 새로 고침으로 대비하셔서 당뇨 환자는 업계 최저 수준의 365호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혈압 고지혈 있는 사람들은 365호 새로 고침보다 365호 새로 고침으로 365호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요 당뇨가 고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뇌 심장 특정 치료비에요 뇌심 치료비 왜 필요할까요? 한 번의 진단으로 끝없이 치료병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뇌경색 발생 전과 발생 후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죠 뇌경색 환자 한 명당 5년간 지출 금액이 한 명간 매우 크다는 거 실손보험 통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뇌심장 특정 치료비 뇌심장 진단 후에 10년은 든든한 뇌심장 특정 치료비로 뇌심장 특정 치료비 정액보상 종합병원 뇌심장 특정 치료비 치료비 구간별 비례보장 매년 최대 2천만원 10년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3천만원 10년 특정 치료에 따라 100만부터 3천만원까지 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최대 5천만원을 10년간 5억까지 타사 동일한 담보 대비 더 저렴한 게 맞죠? 3성화제는 타사보다 더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심장 특정 치료비 정액형 비급여가 보장이 돼야 진짜 비로소 근데 뇌심은 비급여가 의미가 없어요 거의 90%는 급여의 부분에 속합니다 급여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뇌심 진짜 필요하죠 급성 신근경색 후에 스텐사비스 중환자실 사이에 입원했어요 합계 병원비가 급여 63만원 나왔다 63만원 그리고 비급여도 같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성화제 합산 276만원 타사는 합산 63만원 최대 2200만원 타사는 미지급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수술의 정의는 집요적이고 치료를 목적으로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에요 세부 내역서에 처치 및 수술 집요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 혈정용의 치료비 정매혈관 주사혈관 약물 모두가 보장이 되죠 항응고제는 안 되고요 항혈소판제도 안 됩니다 중환자씨도 종합병원 중환자씨는 되지만 상급병원 중환자씨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이에요 비탑승 중 사고보장 운전석 벗어나서 사고나는데 이것도 보장이 될까요? 네 보장이 됩니다 비탑승 DB손해보험이 배타적 사용권 그게 지났기 때문에 KB와 DB 삼성이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탑승 중이란 주정차 운전석에 벗어나서 차량이 움직여 발생한 것 주정차 위에 하차하기 위해 계문 중 타 차량의 혹은 타인의 충격적인 사고 도료에 주정차 위에 주행하는 타 차량의 충격적인 발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교사처 2억까지 되고요 병원사 5천만원 대인벌금 3천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사처에요 병원사 선임비용 선지급률이 정격 확대가 됐어요 정격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공탁금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선임비용도 100%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공탁금 선지급 예시도 1억 4천까지 DB는 1억까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맨 끝에 후발주에 나온 게 역시 좋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펫보험도 MRI, CT, 치아, 스케일링, 반려견 의료비까지 아주 개발자가 상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상형, 반려견 의료비 가입금액 200만원 하루에 수술 당일 제외 검사비 포함해서 70% 15만원 보험료가 역시 메르치, DB, KB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루! 하루! 하루!